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, 보면 커피울러 그대로 다 했고. 이상하게 내가 할 땐 잘 안 보이더라고. 줘, 내가 할게. 됐어. 다 닦은 거 안 보이냐? 야, 강은지. 너 오늘 왜 이렇게 짜증이야? 아니, 내가 뭐만 하면 졸졸 따라다니면서 왜 시비냐고. 내가 무슨, 네가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그렇지. 아니, 좋게 말해도 될 걸 종일 틱틱대잖아. 왜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래? 야,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냐? 잘 될 거야, 걱정하지 마. 야, 근데 넌 맨날 여기 와 있으면 집에서 뭐라고 안 하냐? 다행이라고 생각하실걸? 뭐,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놀고 먹는 거보단 나으니까. 어차피 오늘 손님도 없고 너만 가. 야, 너 부려먹을대로 부려먹었다 이거냐? 그래, 어디 나 없이 한번 잘 해봐라 진짜. 야. 어휴, 미친다. 미쳐, 내가. 아휴, 이걸 누굴 탓해. 술병 마주쳐서 박수 쳐놓고